실제로 샘플 문제 봐가면서 우리가 이런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제의 유형을 보시면 빈칸에 들어갈 문장을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거 골라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빈칸에 어떤 문장이 들어갈 것인가 하나의 패러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지고요. 괄호가 3개 뚫려 있습니다. 4개 뚫려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기의 문장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각각의 괄호에 어떤 문장 들어가는 게 좋겠어? 이거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이제 풀려고 하다 보면 되게 막막하죠. 그래서 막 처음부터 그냥 쭉 읽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괄호 딱 앞뒤만 보고 이제 답을 어떻게든 만들어내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한 편의 제시문이 하나의 제시문이 다섯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1번 문장 다음에 2번 문장이 와야만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2번 자리에 2번이 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쵸.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을 겁니다. 아마 괄호가 뚫려 있는 지점에 어떤 문장이 들어가야만 하기 때문에 그 문장이 뭐야? 이거 물어보는 문제 나오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게요. 1번 다음에 2번이 와야만 하는가? 예를 들어서 옛날 옛날에 흥부가 살았습니다. 라는 문장 다음에 어떤 문장이 와야만 할까요? 이것은 사실 고정불변으로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옛날 옛날에 흥부가 살았습니다. 다음에 흥부는 착했습니다. 가 나와도 되고요. 옛날 옛날에 흥부가 살았습니다. 다음에 놀부도 살았습니다. 이런 문장이 와도 무방하죠. 어느 게 더 논리적이고 어느 게 더 자연스럽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옛날 옛날에 흥부가 살았습니다. 흥부는 착했습니다. 놀부도 살았습니다. 놀부는 못됐습니다. 와 옛날 옛날에 흥부가 살았습니다. 놀부도 살았습니다. 흥부는 착했습니다. 놀부는 못됐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이런 문제는 논리적인 순서를 골라내라. 가장 자연스러운 순서를 찾아내라. 이런 것들을 요구합니다만 실제로 문장의 순서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어느 순서여야만 한다 라든가 아니면 이런 순서로 붙었을 때 가장 논리적이다 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많다는 거죠. 설령 그런 순서가 있다 하더라도 즉 논리적인 순서가 딱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이 글이 그렇게 논리적으로 완벽한 순서를 취한 글이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퀘스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런 문제 푸실 때는 이렇게 접근하실 것을 권해드려요. 1번 문장 다음에 2번 문장이 반드시 와야만 하는 거 아니다. 괄호 안에 어떤 문장이 들어가야만 하는 거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 다음에 2번이 왔다면 괄호 안에 어떤 문장이 들어간다면 그건 왜 들어가느냐 그건 왜 온 것이냐 1번과 2번 사이에 내용적인 유사성 내용적인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즉 1번과 2번 사이에 내용적인 유사성 내용적인 연관성이 1번 3번 1번 4번 1번 5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사성이 높다는 건 표현이 같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용적으로 많이 겹친다 라는 거예요. 또한 연관성이 높다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유사성 있는 내용이 다 끝나야 유사한 내용이 다 끝나야 상반된 내용이 올 수 있고 상반된 내용이 다 끝났을 때 화제가 전환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여러분들께서 정답을 찾는 모드로 이런 문제를 접근하셔야지 이 순서 어떤 순서가 가장 논리적인 순서일지 어떤 순서가 가장 자연스러운 순서일지를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면서 푸시면 곤란하다라는 것이죠. 희한하게 우리의 느낌은 잘 안 맞기 마련이잖아요. 또한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건 정말 주관적인 측면이 강한 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내가 생각하는 자연스러운 순서 이 순서대로 정답을 찾으셔서는 곤란하다라는 것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 진리 찾는 모드가 아니라 정답 찾는 사람 모드로 푸셔야 되겠고 반드시 이러한 원리 그대로 적용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문장과 문장, 문단과 문단 사이의 거리는 내용적인 유사성, 내용적인 연관성이 결정한다.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 푸시면서 자꾸 같은 단어 찾기를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오답 선택지, 매력적인 오답 선택지에 홀랑, 넘어갈 확률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억 자리에 어떤 문장이 들어갈 것인가 결국 기억 앞 문장 또는 기억 뒷 문장이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 잘 읽으면 되겠네요? 네, 잘 읽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하나의 문장을 읽건 하나의 문단을 읽건 그 집중력을 충분하게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따라서 정말 정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거기 뭐라고 써 있는지를 정확히 읽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국어니까 당연히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하고요. 굉장히 정성껏 읽어주셔야 빠르고 정확하게 정답 고르실 수 있다라는 것 강조하겠습니다. 기억 앞 문장 한번 보도록 하죠. 기억 앞 문장 보시면 언어의 생성 및 제어를 담당하는 브로카 영역이 손상되면 문장 구성에 필요한 단어들을 떠올리고 언어를 구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브로카 영역이 어디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언어의 뭔가를 담당하는 구역인가 봐요. 당연히 그런 브로카 영역이 손상되면 언어를 구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써 있다는 걸 내가 그것을 읽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선택지 봤더니 가 아니면 나 아니면 다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니 다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점 내가 무엇을 읽었는지 집중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브로카 실어증은 언어를 구사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지만 상대적으로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에는 심한 손상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 브로카 영역이 손상되면 언어를 구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뭘 말하고 있어요? 브로카 실어증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브로카 브로카, 뭔가 어려움 어려움 이런 같은 단어가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이것이 내용적인 유사성이 높으냐 알 수 없죠.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거니까요. 아무튼 내가 읽은 건 브로카 영역이 손상되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이었고 여기서는 브로카 실어증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브로카 실어증 환자는 자신이 말로 표현하는 문장들이 문법적으로나 의미상으로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거래요. 그러면 브로카 실어증 환자가 무엇을 인지하고 있다? 심지어 그것을 다행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브로카 실어증을 앓는 사람들은 전치사나 조사, 접속사 등 문법적 기능을 갖는 기능어를 말로써 표현하기 어려워하고요. 명사나 동사, 형용사, 부사와 같은 내용어는 일부만 구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 브로카 실어증에 대해서 뭔가 연관이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들께서 읽으셨던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브로카 영역이 손상되면 어떻다? 그렇죠. 언어를 구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언어를 구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문장이 뭐냐라는 거죠. 그렇죠. 다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는 것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가에서는 어려움을 느끼지만 상대적으로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에는 심한 손상이 없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핵심적인 내용은 이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문장은 다이기 때문에 다 문장이 들어가는 선택지가, 기억자리에 다 문장이 들어가는 선택지가 정답일, 확률이 높다. 이런 자세로 정답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다가 들어가야만 한다? 알 수 없죠. 다가 들어가는 순서가 가장 논리적이다? 역시 그것조차 우리 개인이 확정할 수가 없는 지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런 것까진 잘 모르겠고 어쨌든 다가 들어가는 게 왜 내가 읽은 내용하고 가장 비슷한 내용을 말하고 있으니까 정답일 확률이 높아. 이렇게 접근하셔라라는 겁니다. 그럼 니은 자리 한번 가보도록 하죠. 니은 자리 보시면 괄호 앞 문장 한번 볼게요. 이렇다 보니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느리고 힘겹게 말을 이어나가며 문장을 매끄럽게 구성하지 못하거나 부정확한 발음으로 말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보기 문장 보겠습니다. 어려움을 느끼지만 상대적으로 요능력, 이해하는 데는 구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행인 것은 브로카 시러증 환자는 그가 구사하는 문장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내가 읽은 내용이 뭐예요? 구사하는 데 있어서, 대화하는 데 있어서 어렵다, 어려움을 느낀다라는 내용이니까 그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내용과 더 내용적인 유사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내용보다는 상대적으로 거리를 결정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니은 자리에 가가 들어가는 선택지가 정답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접근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더군다나 브로카 시러증이라고 하는 뭔가 생소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서 무리로 하여금 자꾸 단어에 집착하게 만드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셔야 되는 건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읽은 내용이 뭐지? 그래서 내가 읽은 내용이 뭐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마치 로봇처럼 그 어떤 영혼도 실지 마시고 내용이 무엇인가를 확인하셔야 된다. 읽고 푸는 것이고 확인하고 푸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뭔가 생각해서 푸는 것이 아니다 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뒤에서 연습 문제 통해서 조금 더 적용 연습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사실상 정답이 4번이라는 것을 확정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